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이걸로... 미친 거 아니야? 뭘 맞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야 내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 야 이거를 다 이거를... 막이지 인마! 하하하하하 오늘 준비한 컨텐션은요 하루리를 웃겨라 시즌2입니다 제가 저번에 하루리를 웃겨라 시즌1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저는 솔직히 다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도 새로 옹님 기념해가지고 이번에는 하루리를 웃겨라 시즌2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배달토끼님께서 올려주신 그리고 닭들의 역할에 대한 만화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닭장 안에선 모두가 자기 역할이 있다 우리 암탉은 알을 낳고 수탉은 아침을 깨운다 그리고 캐롤이 있다 언뜻 보기에 그녀는 아무 역할도 없어 보인다 그녀는 미동도 않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듯하다 하지만 이따금씩 우리는 캐롤에게 감사하며 제공받은 생명수를 마신다 하지만 정작 캐롤은 마시지 않는다 캐롤은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다 여우신고 나는 뭔가 햇빛이 보여 최고입니다 하루리를 웃겨라 참가 하루리, 티모, 티얼스, 피트, 카토 우울한 랑이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시간이 없지만 이벤트는 참가하고 싶어서 후다닥 가까운 짧은 영상입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볼게요 하루리도 내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넌 그렇게 널 놓아줄 수는 없겠네 차라리 너를 미워해 이제 넌 나 내겐 이런 보이지마 한 번 다시 넌 나를 찾지마 따로 이래 아파할 테니까 차라리 넌 뷰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진심 너를 위해 기도를 택한 거야 미치는 마 제자리 너는 내가 돼 있어 뷰지 나눌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저게 요가 있잖아 뭔가 진짜 막 요 이것도 아니고 요 요 요 어 맞아 심지어 묘하게 느려 치고 들어오는 박차가 묘하게 느린데 느리고 처져 아 개웃기다 따닥 가까운 게 이정도라니 대단해요 하루리님 오프닝 사이트님께서 올려주신 글이고요 하루리님 오프닝을 만들어왔습니다 웃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불안한데 이거 아 무서운데 하지만 구 타락한 여덟 마리의 수컷 기린이 메가루리에게 도전해왔다 싸워라 메가루리 악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와 이걸 만들어왔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기린이야 이게 아까 봐라 악의 몰이 기린이야 진짜 사악하게 생겼네 그리고 맥땡땡에게 당하는 나루밍 와 미친 애니를 만들어왔어 beste 뒷ascal 엄청iggling 뒷ihu샷 아 두둑 France 뭘 안들어가 그거엔 하루리님의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주방장 뭐지 스머프 스머프잖아 땅콩을 하든 스머프를 하든 하나만에 미친 거 아니야 뭐가 잘 어울려 뭐가 잘 어울려 하나만에 역대급이네요 정성어린 청각을 감사합니다 근데 땅콩 스머프 에바 아니니? 미국룰이 대륙룰이 밥벌레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에요 미국룰 미국룰이 어머야발 대륙룰이 야 야 아이씨 미친 야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야 내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 야 이거를 막히지 인마 이걸 막히잖아 뭐 개추여 이러고 있어 이건 막히지 인마 지금 저 모습이시네요 제가요 지금요? 야 내가 아무리 화가 난들 이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사악하게 생겼다고 이건 아니지 인마 고소합니다 하루리 카톡 감자전 팔아요 애니메이션 이름낭비님께서 아 두 번째로 이트 이트 참가하셨어요 레아 카톡 하루리 뮤지컬 합방 했을 때 전 구운 걸로 만들어봤습니다 감자전 팔아요 감자전에 알밤 막걸리 팔아요 감자전에 알밤 막걸리 팔아요 어머 여기 하나만 주세요 감자전 하나면 될까요? 감자전 하나에다가 알밤 막걸리 두 개요 어이 잠시만 기다리쇼잉 금방 준비해서 내다 드릴게 잠시만 기다리쇼잉 아따 여기 장애가 잘하는구만 쒸 무서워 침 뱉는 소리 아니야 이거? 아유 그거는 또 뭐 침 뱉는 소리예요 이 옆에 제가 미쳐가지고 아유 좀만 기다리쇼 아유 전혀? 오늘도 안가지고? 침 닫는 거 다 봤어 아유 이거 그냥 침 뱉는 소리야 쒸 이렇게 하는 게 육수 뿌리는 방법이었어 야 야 왜 그래 아아 야아 이 ㅅ 저거 ㅅ 미쳐나 야 야 ㅅ 야 ㅅ ㅅ ㅈ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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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다 잠깐만 와 ㅅ 이게 그때 그거예요 레아가 주최한 뮤지컬 읽어주는 여자 합방을 했을 때 전을 굽는 와중에 둘이 그냥 상황극 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네요 맞아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야 이거 대단한데 이거 야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